경기 불황의 여파가 식당가에도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관공소 주변 음식점들은 한산한 반면 회사 구내식당은 직원들로 만원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상입식을 놓고 여야 의원관의 시각차가 드러났습니다. 학부모들은 범도민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산항 인공섬에서 준솔토가 유출된 데 대한 원인을 놓고 창원시와 환경단체가 설계 잘못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지역 주민을 위해 건립된 시설물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막대한 낙동강수계 기금을 투입하지만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